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현대자동차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탑3 바로 그레인저, 소나타, 아반떼의 5월의 할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월달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탑3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바로 그레인저입니다. 7470대 그래서 전체 3위를 했고요. 그리고 2등은 소나타 뉴라이즈 그래서 5,660대 그래서 전체 7위를 했는데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할인 판매 때문에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신형 소나타가 대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3등은 아반떼 그래서 5,603대가 팔려서 3등을 했고 전체 9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탑3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레인저의 5월의 할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월 승용차 라인에서 판매 1등입니다. 너무나도 잘 팔리는 차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 할인조건은 20만원인데 이거는 택시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현대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없고 재구매 이상 하시면 그 구매 금액 그리고 구매 횟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미리 쓰는 건데 최대 40만 포인트까지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할인조건은 아니고 내가 받는 포인트를 미리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소세 인하기념 노고차 할인 30만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7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이거는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직구매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를 구매를 했던, 현대가 아닌 다른 브랜드 차량을 구매했던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윈백 특별한은 5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를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제네시스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랜저를 구매할 때 또 특별히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0만 굿프랜드 1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차를 구매했을 때 10만원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하죠. 그러나 친하신 딜러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구입하면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 임직원분들, 조합원분들 특별한 20만원.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농협, 임직원분들, 계열사 포함하고 또 조합원분들에게 20만원의 혜택을 또 드리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습니다. 재고 할인 조건이 좀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팔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재고 할인 자체가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때문에 재고 할인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할인, 11월 이전 생산. 8% 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겠죠. 이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두 대 있을지 모르겠지만 8% 할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3% 할인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랜저 견적을 받을 때 3%짜리 할인 받는 것은 꽤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트림과 옵션이 있다면 3% 할인을 사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만원 할인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생산 택시만 해당이 되고요. 30만원은 3월 생산 택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저를 구매하시겠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구매하는 것보다 지금 그랜저를 좀 싸게 구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재고 할인 조건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차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미리 할인을 받고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5월에 그랜저의 할인 조건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소나타의 5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나타 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은 판매가 됐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괜찮은 할인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의 5월의 할인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할인이 20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25% 저금리 할부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조건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최대 40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소세 인하기념 노고차 할인 30만원. 그리고 이제 웰컴 엣지 패밀리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직계 좀비 속 및 배우자 중에서 현대자동차 신차, 중고차는 안 됩니다.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 세대. 그래서 7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대 구매 이력이 있고요. 어머님께서 한 대 구매 이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라든가 남편이 한 대 구매 이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에서 본인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 그러면 이제 4대로 인정해서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2대문 20만원, 3대문 30, 4대 50만원 이렇게 웰컴 엣지 패밀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의 구매 횟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3대를 구매 이력이 있던, 4대 구매 이력이 있던 본인의 구매 이력은 인정되지 않고 직계 좀비 속 및 배우자의 구매 이력만 인정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굿프랜드 고객 또 10만원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할인이 또 있습니다. 그랜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고 할인 조건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할인은 11월 이전 생산, 그리고 5% 할인은 12월 생산, 그리고 3% 할인은 1월 생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 할인 조건 200만원에다가 재고 할인 조건만 잘 받으면 상당히 큰 금액을 할인을 받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차가 20만원의 혜택이 있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5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할인 조건은 없고요. 일단은 전시차가 2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전시차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40만원,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 10만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팔렸던 아반떼의 5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25만 포인트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개소세 인하기념 노고차림 30만원, 그리고 웨크맷 베밀리라고 해서 2대 20, 3대 30, 4대 50만원의 할인 특이 있고요. 200만 구프랜드 10만원, 그리고 농협 임직원분들, 그리고 조합원분들 특별할인 20만원, 그리고 재고할인 3%, 그리고 1.25% 저금리 활부인데, 이거는 2월 이전 생산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꼭 아반떼를 사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물량을 잡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차가 20만원이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월에 아반떼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현대자동차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할인 조건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고할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나 소나타나 아반떼를 꼭 사셔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상세 견적을 받고, 괜찮은 물량이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 향을 앞뻑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지금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콘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찻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람. 그리고 홍길동 구름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